가자. 아빠다. 지유도 먹고 들어오세요. 네 새끼야. 오, 아빠랑. 애들이랑 몸으로 놀아주고 오신 거 좋다. 지유야. 아빠 많이. 아빠 많이. 아빠 많이 보고 싶었다. 보고 싶었다, 아빠도 보고 싶었다. 보고 싶었다. 여기가 찌리잖아. 여보,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어? 늦게 와서 나 심심해 죽는 줄 알았어. 아, 뭘 심심해. 뭐 했어요? 여기 청소했어요. 아, 청소? 걸레질하고. 그리고요? 어머, 어머, 쟤 붙, 어우 매달린 거 봐봐. 저러니 황영재 씨가 방송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지. 어머나. 저거 저거 되게 좋아해, 저거. 밥은? 그리고 저기 저, 저기 뜨거운 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찬물로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 이제 저기 보일러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 세탁박스 이거 꼭 꺼야 돼요. 테레비전 끈다고 다가 아니라 이거 세탁박스가. 여보, 아까 여보가 게임하다 여보가 끄잖아. 아, 그래요? 세탁박스가 중요해요. 아, 세탁박스가 냉장고보다 더 정리를 많이 받지. 지금 마담님들 얼굴 표정 좀 보고 말씀하세요. 빨래 할 거잖아. 빨래 많아, 저거. 빨래 많아, 저거. 빨래 많아, 저거. 이것도 꿀팁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 많지? 수도세 아끼슨 꿀팁 드려요, 지금. 이거 빨리 빨리 이거 좀 덜 볼 때. 물 틀지 말봐. 왜요? 물 틀지 마. 우리 샤워하고 받아놓은 물 있어. 왜? 뭐라고? 오빠 뭐라고요? 샤워하고 받아놓은 물 있어.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무슨 샤워하고 물을 받아서 넣어. 이걸로. 지한아, 안 봐봐. 샤워하고 받아놓은 물로 줘. 물 부족할 거 아니니까. 아니, 샤워하면 그게 비쳐. 바디 샤워하고. 근데 그거 어차피 세탁기 세제되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있겠지만. 저거 세탁기 늘려 그래, 아빠가. 아빠! 안 돼! 아니, 어차피 다 찌든 때가 빨리니까. 애들 빨래야. 헹구면 할 수 있어, 헹구. 그리고 물이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야, 여러분. 물 부족 국가야, 여러분. 물 좀 마시지 마. 그래서 다솜이가 저렇게 사는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내가 절음 말렸었는데. 너무 아까워서 23살을. 오, 이것도. 자, 오줌 눌 사람. 시야 매려운 사람. 지우 매려워요? 안 매려워? 지안이는? 설마. 여보, 매려워, 안 매려워? 나 마려워. 어, 자. 싸고 불러. 왜? 싸고 불러야지. 왜? 물 한 번에 내려야지. 아, 진짜. 맞아, 진짜. 나는 시야 안 매려워? 어. 쌌어? 쌌어? 아내가 볼 일 보고 본인이 가서 한 번 더 하고 내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자린 거비도 자린 거비도 이런 자린 거비도. 저런 사람도 있어, 많아. 아니, 고비 사망에서도 저렇게 물 안 아껴요, 고비 사망. 지우, 급하게 오줌 안 매려울까? 아, 그냥 물 내려. 급하게 매려. 지연아, 물 내리자. 지연아, 급하게 물. 어? 진짜 쐈어. 이거 쐈어? 진짜 써네. 쐈어, 안 쐈어. 안 쐈어. 아, 들어와서 못 쏴, 저기다. 그래, 그렇다니까. 아, 여보. 오줌 한 번 싸고 물 내린 거야? 아, 정말. 여보, 가족이 함께. 지연아, 아빠 잔소리 좀 그만해, 그래. 가족이 함께. 아빠 잔소리 그만해. 네, 알겠습니다.